도우로롱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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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롱대이션에 왔는데 줄이 엄청나게 많아 무엇을 잔신 꺼볼까? 신실한 파인애플 소개딱 파인애플 안올려줄거 같은데? 아 근데? 파인애플 올려준다 트러스로 올려주는데? 아이고 나 와우 저거 봐 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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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파인애플의 99%가 하와이에 생산된다고 해서 하와이에서 수출되는 파인애플은 다른 나라에서 먹는 파인애플과 맛이 다르다고 합니다 하와이에서 먹는 파인애플은 다른 나라에서 먹는 파인애플과 맛이 다르다고 합니다 사실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필름을 나오고 있네 파인애플 하나씩 꽂아줍니다 파인애플 오늘 긁어오겠다 이 느낌은 언제일거같아 맛있다 한번 여기서 먹어볼까? 한번 본토에 파인애플을 한번 놓아봅시다 오지널 파인애플입니다 과연 얼마나 잘했지 맛있다 맛있어? 엄청 세상한데? 진짜 맛있다 나도 한입 들어보시겠나? 뭐가 다른지 설명해주셔야 돼 이거 이게 아직 안 맞게 입었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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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엔 한입이 먹고 싶다 오우 예전에 찍어 보러 가야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